이것부터 해줄게. 노르는 빼고 에피네프린과 아드레날린은 똑같은 말입니다. 라틴어고 그리스어예요. 라틴어는 로마의 말이다. 그리스어. 고대 로마와 그리스가 문화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거기 언어들을 유럽 친구들은 그냥 혼용해서 많이 써요. 그리스 로마 신 중에 대빵이 제우스지 제우스, 주피터 같은 그 이름이에요. 같은 그 신이라고. 근데 라틴어 그리스어 이름이 두 개 있는 거야. 비너스 뭐 뭐냐. 하여간 그렇게 되는 거야. 비너스는 누구지? 비너스 얘기하다 내가 잠깐 멈췄어. 찾아봤어.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비너스 아프로디테다. 내가 생각이 안 나서. 아프로디테 비너스 같은 말이라고. 로마, 라틴어, 그리스어 같은 거야. 얘들도 같은 거야.